네 반갑습니다. 오리비클래스 국어영역 강사 김강민입니다. 자 이제 5강입니다. 저희 첫 번째 챕터가 1강부터 4강까지 같이 한 세트예요. 그죠? 화제를 좀 제시하고 그걸 끝까지 끌고 나가는 훈련을 했단 말이죠.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글을 읽는다는 게 뭔지 유기적으로 글을 읽는다는 게 뭔지 훈련을 했는데 또 이제 5강부터 2번째 챕터란 말이에요. 흔히 말하는 질문과 답변 이런 건데 사실 저는 OT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조라는 걸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두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시험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평가원이 글을 쓰는 전반적인 거시적인 틀이 정형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새 수능이 이 구조를 안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늘 말씀드려왔고 말씀드릴 거지만 시험장에서는 결국엔 지문이 읽히냐 안 읽히냐 싸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형적인 글쓰기 방식을 다루는 이유는 기본이니까 다 이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또 OT 때 말한 것처럼 평가원이 글 쓰는 방식을 질문을 던지든 비교를 하든 문제를 해결하든 그건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부분이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어차피 우리는 1강 때 배운 두 가지 도구로 해결을 할 거라는 점. 그래서 간단하게 언급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알고 있어 요새는 이거. 질문 던지면 답변 나오는 건 당연한 거잖아. 답변을 안 던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질문하고 답변이 바로 나오냐 나중에 나오냐 그냥 그 차이뿐입니다. 답변이 나중에 나오는 경우는 답변을 이해하기 위한 다른 설명들을 해주는 거고요. 답변이 먼저 나오는 경우는 그 답변을 구체화시키는 시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화제가 질문과 직결되는 것을 인지하면서 능동적인 글 읽기와 유기적인 글 읽기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게 1강부터 4강까지랑 이 5강부터의 질문 답변이 강의 순서가 괜히 이렇게 진행되는 건 아니다. 강사가 의도한 게 있다. 1, 2, 3, 4 그 다음에 또 5강부터 우리가 새로운 챕터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도 다 의도됐다. 그래서 오늘 수업 같은 경우 복습하실 때 약간 누적 복습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1강부터 4강까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또 이제 우리가 5강은 지금 또 쉬운 지문부터 저희가 쉬운 지문부터 같이 또 볼 텐데 또 이제 쉬운 지문과 일단 개체성 또 어려운 지문 볼 텐데 어차피 방식은 똑같구나. 즉 1강부터 8강까지 다루는 방식은 똑같구나. 라는 거를 느끼셨으면 좋겠다. 자 오늘도 자 5강이고요. 저희가 글을 읽는 방식은 글을 써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읽는 것이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앞에 나온 내용을 활용해서 읽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천문단부터 한번 보죠. 여러분이 읽은 것과 제가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싱크가 비슷한지를 보시면 되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전 세계 해양의 평균 수심은 40미터 가까이 되고요. 심해저에는 태양에너지가 도달할 수 없어서 광합성을 하는 1차 생산자가 생존할 수가 없대요. 기본적으로 문장을 읽으셨으면 납득하셔야 되겠죠. 수심이 즉 졸라 깊어서 태양에너지가 도달할 수 없단 말이에요. 태양에너지가 도달할 수 없으니 광합성을 하는 생산자가 생존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잖아. 이해되니? 첫 문장 딱 읽었을 때 그냥 뭐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1차 생산자 똥글뱅이 이게 아니라 문장을 머릿속에 읽으면서 납득하면서 시작했어야 된다. 자 그래서 봐봐. 붙여서 읽었어야 돼. 심해저에 서식한 동물은 결국 바다의 표면에서 해저로 떨어져 내리는 유기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무슨 얘기니? 1차 생산자가 생존할 수 없으니 유기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것들은 해양 생물들이 분해되고 남은 잔존물로써 바다의 눈이라 불리는데 해양 생물이 죽게 되면 다른 생물의 먹이가 되거나 미생물에 의해 분해가 되어버려서 심해저에 도달할 때쯤이면 남는 것이 거의 없대요. 어떻게 읽어야 될까? 유기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조차 남는 것이 거의 없다는 거잖아. 이해되시죠? 그런 까닭에 심해저에 많은 수의 생물이 살기란 별로 어렵겠지. 왜? 1차 생산자 살기 어려워. 유기물에 의존하는 유기물도 없어. 하지만 생물은 항상 새로운 방식을 찾아오지 않았던가. 당연히 앞으로 할 얘기는 대체 이 심해저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생존하냐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칠판 보시면 1문단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천문단에서 가장 중요해 보이는 문장을 밑줄 치라고 하면 이런 거에 밑줄을 치겠지. 새로운 생존 방법 이런 식으로 생존 방법을 찾아오지 않았던가? 이런 거에 밑줄을 칠 텐데 제가 1강부터 4강까지 말씀드렸지만 이 시작부터의 빌드업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수심이 깊은 심해져야. 심해져라? 태양에너지 X야. 태양에너지 X니까 광합성 1차 생산자 X야. 그러니까 유기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남는 게 없어. 뭐 대체 어떻게 사냐를 알아보자라는 얘기잖아요. 이 문단 보겠습니다. 1977년 생물학 역사상 가장 흥분되는 발견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1단의 해양사들은 잠수정 엘비노를 이용해서 동부태평양의 갈라파고스 제드 부근해자삼에게 있는 여기 밑줄을 한번 칠까요? 심해열수 그 지역을 탐사하고 있었다.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잘 아는 친구들은 앞문단 내용을 활용하는 거에 대한 강박이 있단 말이야. 강박이 있어야 돼. 강박이라는 게 뭐냐면 어? 심해? 심해? 롤 말고. 심해 이거 앞에서 봤던 것 같은데 앞문단에서도 심해저가 있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필자가 친절하게 반복하잖아. 심해저라서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지 못한다고요. 근데 많은 생물이 있단 말이야. 그럼 잘 아는 친구들은 당연히 생각하겠지. 아, 이 갈라파고스 제드 부근의 해저산맥에 있는 이 생물들이 대체 뭐 어떻게 살아있는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하겠구나. 이 문단 보시면 칠판 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 아까 했을 때 반복되는 키워드는 반복되는 키워드는 바로바로 연결해 줘야 된다고 자, 뭐라고 했냐. 아까 전에 심해저. 어? 심해열수구. 그치? 태양 에너지 없어. 태양 에너지 없어. 그치? 근데 아까 생존 방법 누구의? 이 갈라파고스의 해저산맥에 있는 이 생물 군집에 얘네들의 생존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자.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요. 그 다음 문단 보면은 수천 미터 깊이 심해져에 있는 다시 나오지만 열수구 지역입니다. 어떤 열수구 지역? 심해열수구 지역. 지각활동으로 인해 흘러나오는 뜨거운 용출수 때문에 졸라 뜨겁다. 그 다음 그 고온의 해수. 뜨거운 용출수. 됐죠? 다양한 광물질이 있고 다량의 황화수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라는 친구들은 이 구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한다는 거야? 뜨거운 용출수가 어쩌고 황화수소가 어쩌고 이 얘기를 왜 하는 건데. 그치? 이 얘기를 왜 하겠어, 필자가. 의도가 뭐겠어요. 당연히 앞에서 얘기한 그 심해열수구 지역에 있는 그 생물의 군집이 생존하는 방식이랑 뭐 이 용출수인지, 해수인지 황화수소인지가 관련이 있으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겠죠? 제가 이제 문학 강의에서도 이 얘기를 분명히 할 텐데 국어를 잘하고 싶으시면은 눈치가 있으셔야 돼. 눈치가 빠른 애들이 국어도 잘해요. 아까 얘기했잖아. 이 얘기를 필자가 왜 하겠냐고 그냥 또 눈치 없는 애들은 그냥 어? 용출수 뜨거워? 이러면서 어? 황화수소가 뭘까? 황화수소의 화학식이 뭘까? 이상한 거 궁금해 하는데 자라는 친구들은 어떻게 한다고? 자, 칠판 보시면은 자라는 친구들은 봐봐. 이 심해열수구 지역에서는 지각활동을 하고 지각활동에 따른 뜨거운 용출수가 나오고 황화수소가 있대. 당연히 얘네들의 뭐랑 관련이 있어야 돼? 이게 생존 방식이랑 관련이 있겠거니 라는 생각 정도는 기본으로 하신다고 국어 잘하는 친구들은 이게 그래서 생존 방식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데 라는 생각은 기본으로 하신다고 그 눈치라는 건 말이야 얘들아 눈치라는 게 뭐냐면은 필자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얘기를 왜 하는 건지 의도를 신경 쓰는 거란 말이야 예를 들면 강민이가 대학교를 갔어요 대학교를 갔어 대학교 가서 여사친이 생겼어 여사친이 강민이한테 그러는 거야 딱 말투가 이렇게 해가지고 강민아 너 그 옷 되게 좋아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너 그 옷 되게 좋아하나 보다 맨날 입는다 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 말의 의도가 뭘 것 같아? 1번 강민아 너 그 옷 참 좋아하는구나 그 옷이 참 예뻐 이게 1번 2번은요? 그 옷 대체 왜 입는 거야? 이거잖아 의도를 파악해야지 내가 문학할 때 얘기 많이 할 거거든요 강민아 너 그 옷 되게 좋아하나 보다 라고 했을 때 맞아 나 이 옷 좋아해 신나가지고 너도 입을래? 이러면 바로 찐따 되는 거잖아 그치? 이 얘기 왜 한다고? 당연히 생존 방식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필자가 하는 거라고 그죠? 여러분들이 눈치가 빠른 학생들이라면 비문학 실력도 금방 늘 거다 그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심해 열수구 지역의 우점종 우점종이 뭐니? 우정이냐? 우점종은 우세를 점하고 있는 종이겠죠? 리프티아라고 불리는 커다란 관벌레인데 매우 독특하게 진화된 영양 방식을 갖고 있어서 입이나 소화기관이 없대요 그죠? 우정익이냐면 우정익이라는 유튜버가 기분 나쁘려나? 우정익씨냐? 라고 해야겠네 우점종 우점종이지 우세를 점하고 있는 종은 리프티아 독특하게 진화된 영양 방식 뭔 얘기하려고 하는 거겠어? 당연히 리프티아의 생존 방식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 우리 눈치 있잖아요 그 대신에 관벌레는 영양체라고 불리는 특수한 기관이 있는데 그 안에는 세균이 있대요 어쩌라고 그치? 세균인데 어쩌라고 이게 생존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얘기하겠지 리프티아의 몸통은 기다란 관의 안쪽에 들어있대요 이런 거 보면 우리 좀 뭐 어렵겠지만 이미지로 좀 떠올려보자 몸통이 기다란 관의 안쪽에 들어있대 관이 얘들아 뭐 이런 관 얘기하는 거일 리는 없잖아 이런 관은 아니겠지 그치? 개소리네 죄송합니다 관하면 뭐 뭐 이런 관 안쪽에 몸통이 있는 건가? 약간 좀 떠올리기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과학 지문 같은 경우는 이미지로 떠올려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따가 우리 또 다른 과학 지문에서 얘기하겠지만 이미지로 좀 떠올려주는 게 중요해 그래서 바깥쪽 돌출된 밝고 붉은색의 깃털 구조래 깃털? 물론 깃털이 진짜 이 새 깃털처럼 생기지 않았는지? 아니면 진짜 깃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이 깃털 구조는 사실 실제로 모르니까 아가미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뭘 뭐 교환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면인 게 있네 뭐가 구면이니? 황화수소가 구면이잖아요 그죠? 우리 처음 보는 거 아니면 당연히 연결해줘야 된단 말이야 황화수소? 반갑다 그치? 교환한다 관벌레의 순환계는 매우 잘 발달되어 있고 순환계 속의 혈액은 황화수소와 잘 결합하는 해모글로빈을 포함하고 있대요 음 황화수소랑 뭐 잘 결합하는구나 결합해서 어쩌라고 결합해서 그 황화수소를 세균한테 공급할 수가 있대요 이해되니? 황화수소랑 결합해서 그거를 이 세균한테 공급할 수가 있대요 세균은 뭐 하는데? 관벌레한테 먹이가 될 유기물을 공급한대 관벌레는 황화수소를 준대 여기서 뭐야? 잘 아는 친구들은 뭐야? 답이 나왔다 이거지 그치? 칠판 보시면은 그 필자가 대놓고 얘기하진 않잖아 그치? 뭐라고? 이게 바로 관벌레의 생존 방식이야 라고 얘기하진 않잖아 여러분의 여사친 여러분 보고 야 강민아 그 옷 졸라구려 입지마 라고 하진 않잖아 우리가 알아서 파악해야지 그치? 리프티아 관벌레 이미지 표현하고 관벌레는 세균한테 뭘 준다는 거야? 황화수소를 준다는 거지 황 세균은 관벌레한테 뭘 준다는 거야? 먹이를 준다는 거지 이게 뭐라는 거야? 이게 천문단에서 얘기한 바로 심해저에 사는 태양에너지가 없는 1차 생산자가 없는 유기물도 없는 거기 있는 애들은 이런 식으로 생존을 한다는 거잖아 생존 방식에 대한 답이 나왔네요 그죠? 라고 말하지만 사실 저도 양심 고백하자면 대학교 때 여초과였지만 여사친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수업하는 것만 알겠지만 제가 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말을 좀 험하게 해요 약간 여러분들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니거든 내가 강의 평가 받을 때 학생들이 그러더라 강의 내용 좋고 뭐 다 맞는 말 하는데 말투가 다소 시니컬해가지고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 뭐 어떤 애들은 뭐 호일 수 있는데 호 어떤 애들은 막 불호일 수도 있어 뭐 약간 누가 그러던데 월클병 걸린 것처럼 강의한다고 라고 느꼈으면 죄송해요 제가 좀 이제 빠져나갈 구멍 제가 좀 이 팁이라 이 팁이라서 약간은 말을 저렇게 할 수도 있다 나쁜 사람은 아니다 자 아무튼 이와 같이 심의 열수구에서는 화학합성 세균이 해양의 표층에서 광합성을 하는 식물성 플랑크톤과 같은 1차 생산자 역할을 하고 있대 1차 생산자가 살기 어렵잖아 세균이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 번 필자가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네 태양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생물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쵸? 마지막 문제는 그래도 한 번 칠판 한 번 보고 가자 자 이게 약간 수미상관 느낌 이거든요 수미상관 느낌 자 1문단에서 뭐라 했냐면 1차 생산자가 생존하기 어렵다고 했잖아 세균이 1차 생산자의 역할을 얘들아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는 얘기를 하면서 지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1, 2, 3, 4강 특히나 3, 4강에서 했던 어려운 지문이나 5강에서 다시 또 우리가 쉬운 지문 돌아왔잖아 쉬운 지문이나 방식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앞문단 내용 나왔으면 다시 보이면 강박 가지고 활용하고 그냥 뭐 관벌레랑 세균이 황화수랑 먹이를 교환하나 보다 이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게 생존 방식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1번에 1번 선지 답이죠 틀린 사람 없겠죠 그죠? 안 틀렸지 뭐 2번 문제는요 기업과 니은의 관계는요 서로 호혜적이라고 하죠 있어 보이게 도움을 주는 관계잖아 열대 산업초에 사는 놀래기는 곰치의 입 안에 남아있는 찌꺼기나 곰치의 표피에 있는 기생충을 먹고 산대 이거 놀래기 입장에선 좋은 거잖아 곰치야 니 찌꺼기 먹어도 돼? 하면 곰치가 찌꺼기? 기생충도 먹어줄래? 알겠어 곰치야 호혜적인 거 맞나? 호혜적이긴 하죠 서로 도움이 되니까 2번 선지가 정답이 됩니다 제가 이 선지 보니까 드는 생각이 제가 이 지문을 아까 읽다가 이 관벌레가 나오잖아요 관벌레가 나오잖아 그래서 문득 수업 준비를 하다가 관벌레가 어떻게 생긴지가 궁금한 거야 그래서 구글에다가 리프티야 관벌레 쳐봤거든요 별로 검색하지 않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다 왜냐하면 제가 이 관벌레 검색하고 나서 여기 나오는 놀래기나 뭐 이런 거는 이런 거 좀 검색을 안 하게 됐거든 그러니까 해산물을 좋아하시는 분은 괜찮아요 리프티야 했을 때 구글에다가 치면은 해산물을 좋아하는 분들은 괜찮을 수 있거든 먹을 수 있나? 이러면서 저는 해산물을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구글에 리프티야를 검색하고 나서 약간 좀 불쾌해졌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회랑 초밥 말고는 잘 못 먹어 그래서 만약에 리프티야를 검색하실 거면은 본인이 그런 성향이어야 돼 해삼 있잖아 멍게 이런 거 있잖아 개불 이런 거 막 좋아하는 데 있거든요 와 멍게야 너무 이쁘다 멍게야 맛있겠다 이런 친구도 있잖아 그런 친구들은 리프티야 검색해도 딱 그런 생각한다고 먹을 수 있나? 놀래기 먹을 수 있나? 저는 근데 추천하지는 않아요 아무튼 2번 선지 너무 쉽게 정답이고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 해설하기 전에 이미 이게 한강이 아니니까 풀고 듣는 거잖아 그치? 풀고 듣는 거잖아 채점도 하셨을 거란 말이야 5번 고르신 분들 그럴 수 있어요 5번 고르신 분들 뭐 충분히 5번 고를 수 있습니다 근데 5번을 골랐다면 그건 추론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5번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고른 거잖아 또 이제 3번 문제 푸실 때 여러분들 A 부분만 읽고 푸시잖아요 그거 안 좋은 습관입니다 교수님이 여러분 교수님인데 교수님의 어? 이 의도가 있으실 거란 말이야 이 문장을 쓴 의도가 있을 거라고 그치? 습관을 잘 들이자는 뜻인데 목성의 위성 유럽판은 태양에서 졸라 멀어 태양 에너지에 도달하기 어렵대 태양 에너지에 도달하기 어려워 지문이랑 똑같아 또 그 안에 물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 지문에서도 물 얘기했었어 근데 그 물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대요 그래서 5번을 고르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해설지에도 썼지만 물이 깊다는 것은 오히려 생명체가 거기에 좀 뭐랄까 심해져라면 깊다면 살기 어려운 이유지 살기 좋은 이유는 아니잖아 그치? 2번 선지가 왜 답이냐 이게 평가원이 제시하는 추론이잖아요 추론 지각활동 이게 왜 답이었니? 복습까지 하고 영상 보니? 그냥 봐도 상관은 없어 지각활동 지각활동 보겠습니다 어딨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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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문단에 나오네 지각활동 지각활동을 딱 봤어요 지각활동 뭐가 나온대? 용출수 뭐가 나온대? 황화수소 어? 이 황화수소 어디에 쓰이는 거였지? 이 벌레 관벌레 졸라 못생겼거든요 너 관벌레 닮았다 심한 욕이야 관벌레가 세균이랑 황화수소 이 생존 방식이랑 관련이 있잖아 라는 거는 뭐니? 만약에 유로파 밑에 지각활동을 하고 있으면 거기도 용출수가 있지 않을까 황화수소가 있지 않을까? 관벌레 같은 게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다 어? 이지하다 이지 그치? 어 이지 이지 하지만 얘들아 아 선생님 너무 쉬워요 막 어? 너무 쉬워요 다 알아요 아니 다 안다의 기준을 어떻게 잡으시면 좋냐면 여러분 그 뒤에 해설지 있잖아요 그 해설지를 여러분들한테 쓰라고 했을 때 쓸 정도면은 다 알겠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가 된 거거든요 다 맞췄다가 다 안다가 아니야 그치? 항상 우리 겸손하게 겸손하게 합시다 자 오케이 자 4강에서 4강이지 아니지 자 6강에서 6강에서 바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강입니다 자 부부부 6강이 uci아 6강 ech ask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